여러분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채널K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7층에롤 청성촌을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꺼꿍. 지난번이죠. 화요일날에 했던 것이 너무너무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키움증권 유튜버 신청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 개인 유튜브가 이제 15,000회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이 만회가 굉장히 힘든데 조회수가 제로에서 만회가 만회에서 10만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만회를 넘었습니다. 한 번 더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2월에 무리했습니다. 2월에 무리했는 휴일증이 계속 안 좋았다가 요즘 조금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수 비누치를 세 번 사정없이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후행스펜에 대해서 많은 분이 제가 어제 지난주에 언어가 후행스펜을 이야기했는데 선행스펜으로 이야기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좀 보이게 해주세요. 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도 오늘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를 한 번 더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초죠. 기초기초. 기초 부분입니다. 기초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후행스펜 설치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거래량을 X를 없애버립니다. 거래량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을 없애버립니다. 이동평균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륨저 밴드를 넣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놓고요. 볼륨저 선을 굵게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볼륨저 밴드를 넣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넣은 다음에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를 또 띄웁니다. 이중으로 띄우죠. 일목균형표를 띄우고 일목균형표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후행스펜. 다른 거 다 없애버립니다. 후행스펜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후행스펜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일목균형표에 이제 앞에 이 구름 내가 내가 겐들차트보다 앞에 있는 게 선행입니다. 이걸 선행스펜 선행스펜 원 선행스펜 투어라 이게 선행스펜이고요. 이게 이제 25일 앞에 있습니다. 내보다 25일 앞에 있어요. 이게 선행스펜이고 내보다 뒤에 있는 게 이게 후행스펜입니다. 그래서 내보다 뒤에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주가가 과거보다 주가가 높아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매수는 매수는 이렇게 후행스펜이 볼륨저 밴드 하단 통과 중단 통과할 때는 분할 매수 그리고 상단 통과할 때는 추격 매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매도는 분할 매도의 오늘 어제죠. 어제가 이제는 추격 매도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행스펜을 밴드가 관통할 때 두 번째 밴드가 상단을 관통할 때 세 번째가 밴드의 상단이나 하단. 이 말은 뭐냐면 밴드를 이탈할 때 거리량이 많으면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야기한 거는 여기서 BWI 볼륨저 밴드를 볼 때 볼륨저 밴드를 볼 때 BWI를 안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볼륨저 밴드는 볼륨저 밴드는 볼륨저의 폭과 폭으로 굉장히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해 본다. 볼륨저 밴드의 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볼륨저 밴드의 이 폭 있죠. 이 폭이 제일 클 때가 뭐냐면 거래량이 제일 많고 활발할 때 이때가 항시 주가가 뭡니까? 변곡점이고 두 번째가 폭이 제일 적을 때가 뭐라고?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제일 적을 때도 변곡점 거래가 제일 많을 때도 변곡점 그걸 보는 게 볼륨저 밴드다. 이렇게 봅니다. 볼륨저 밴드의 신뢰도는 한 88% 이상입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는 3일 연속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꼭 볼륨저 밴드 선을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륨저 밴드가 제가 개초 후잉스펜이 볼륨저 밴드를 이탈했다. 이탈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폭이 좁아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서 변곡점이 크지 않다. 제가 못 겪습니까? 거래량이 크면 변곡점이 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여기서 분할 매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코스닥은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가 나왔습니다. 분할 매수 나왔는데 ADX가 어떻게 됐습니까? BWI가 하락이죠. BWI가 하락은 공격이다, 방어다. 방어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선물하는 분들 있죠. 파생하시는 분들 이거 쓰시면 굉장히 분봉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잘 맞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을 한번 여러분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방금 여러분 이제 SK부터 하겠습니다. SK 시가총액 상위 종목 SK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못했죠. 볼룸즈 밴드 하단에는 쳐다보라,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후행 스펜이 볼룸즈 하단에 있을 때는 주식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SK 언뜻 보면 눌림이라서 회사가 굉장히 지금 저점 매수 타임인데 이게 보면 이제 2평으로 매매한 사람 5일이나 10일 2평 여기서 돌아가기 때 저점으로 매수 타임인데 절대 매수 타임이 아닙니다. 이 매수 타임은 후행 스펜이 볼룸즈 밴드 들어갈 때 매수다. SK는 지금 매수하지 말고 수수 방관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또 마찬가지입니다. 볼룸즈 밴드 하단에서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제가 켜죠. 지난번에 일단 한번 매도를 하는 자리다. 분할 매도 자리에서 걸려왔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는 분할 매도 자리다. 그 다음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셀트리온이 무슨 매수? 분할 매수 자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셀트리온 분할 매수 자리입니다. 거래가 별로 많아야 적어요. 적다. 거래가 적다는 것은 변국점이 크다 안 크다? 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것은 지금 오늘 천천히 분할 매수 자리가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302440 한번 보겠습니다. SK바이오요. SK바이오는 고점에 팔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신기상장주입니다. 신기상장주입니다. 분봉으로 보면 제가 뭐랬습니까? 이날 제가 이거 여러분 아시죠? 고평가다. 고평가다. 내가 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고평가다. 내가 얼마요? 8만 원이나 9만 원 가야 정상이라고 했는데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SK바이오 제가 그 이튿날 초찾는 사람인데 바이오판 고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26 030 한번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판 이것도 아직까지 매수 타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이 이것도 아직까지 시간이 한참 더 있어야 되는 사례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러니까 저점에 이렇게 이게 불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거래가 활발해가 손박김이 났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사자가 강하지 않고 팔자가 강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행 스펜이 볼륨저 닿을 때까지는 어제까지 손대지 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언뜻 보면 이 주식이 지금 저점으로 보여요. 저점으로 보이는데 절대 여러분 저점이 아닙니다. 저점 밑에 땅굴 밑에 지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오늘 매도 어제 매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이닉스도 아래 제가 여러분 매도 나올 것 같으니 손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BWA가 상승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팔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여러분 사지 마십시오. 절대 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물량을 줄여야 되는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추경 매도자리입니다. 언뜻 보면 지금 저점이라고 사는 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차는 지금 적극적인 매도에 동참한다. 현대차는 적극적으로 매도에 동참하라. 이거 3주 전부터 뜯은 사람 저밖에 없었죠? 그거 맞죠? 그죠? 절대 힘내죠. 017670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요? 아뇨. 매도자리입니다. 분할 매도 계속 하셔야 된다. 언뜻 보면 매수자리인데 분할 매도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 매도 이거 절대입니다. 절대상. 삼성 SDI는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볼륨저벤더 안에 후행스펜이 가면 이 주식은 잘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후행스펜이 볼륨저벤더 밖에 내려가죠. 밖에 내려가면 그거는 커피 줄줄 흘러가지고 비몽사면 정신 못 차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께 하한선 볼륨저 후행스펜이 볼륨저 하한선에 늘어갔다. 이 종목은 당분간 쳐다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바 보겠습니다. 삼바 제가 여러분 지대했죠. 삼바는 제가 여러분 지대 분명히 켰습니다. 이주식 마탱이 가니까 절대 여러분 바닥 아닙니다. 여기서도 담보부족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켰죠. 이 종목은 고평가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바는 아직까지 매수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매도 나왔습니다. 제가 매도 이틀 전에도 켰습니다. 여러분 매도 분할 매도 자리입니다. 언뜻 보면 신고가로 상승할 것 같지만 매도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네이버를 물량을 확 줄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LG화학은 벌써 매도죠. 이건 한 주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LG화학은 이날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LG화학은 당분간 여러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LG화학은 쳐다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슬아슬하게 있습니다. 아슬아슬 거래량이 줄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선거 끝날 때까지는 총력을 펴가지고 방어를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엄청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우리 개인들이 거의 바가지로 도끼로 이마 깔아 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삼성전자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사자 하면 계속 팔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단 CJCMN CJCMN 제가 볼 CJEMN인데요. 제가 볼 때는 천천히 분할 매수 절대 많이 하면 안됩니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조금 매수 그 다음에 SK머리티얼즈 아니요. SK머리티얼즈 절대 사면 안됩니다. 언뜻 눌림목을 보이지만 이 종목은 여기서 한번 빠지면 주식이 담보부족 됩니다. 특히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후영스펜이 볼륨점입니다. 하단을 밑으로 내려가죠. 꼭 주가가 거기서부터도 22% 더 빠집니다. 통계적으로 많이 빠져요. 22% 빠지면 뭡니까? 신용 그런 사람들 다 담보부족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후영스펜 볼륨점 랜드 밖에 있으면 쳐다보지를 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입니다. 카카오 게임 제가 볼 때는 반등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올라와도 안됩니다. 올라와도 이 볼륨점 랜드 높은 자리 높은 자리라는 말은 뭡니까? 매물대에 걸려있습니다. 이거 매물대에 걸려있는 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매물대에 걸려있습니다. 예 걸려있어요. 신기하죠? 와 주인공이 저거 위하노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은 아닙니다. 회원가입 해야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거는 물린 자리다. 그래서 매물대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유마 보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했죠. 시즌 시즌 제가 여러분 이거 물을 때 화납니다. 아시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즌 이때 절대 바닥은 아닙니다. 사지 마라겠습니다. 절대 사지 마라겠습니다. 절대 차 들어가는데 구박 맞았어요. 비리님 저 때 기억나시죠? 오연례 그 이후에 주가가 22% 빠졌습니다. 이 종목 담보부족 났습니다. 여기 샀는 분들이 여기서 담보부족 났습니다. 아시겠죠? 시즌 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HLB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납니다. 이런 거 내 말 안 들었어. 증벽이인데 조심하십시오. 담보부족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러비스 보겠습니다. 파워러비스 물량 줄여야 됩니다. 분할 매도 계속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에서 안으로 분할 매도입니다. 반대로 보셨네요. 여기서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할 매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할 매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직 절대 바닥 아닙니다. 손대지 마라 생각했죠. 여러분 후행스펜이 볼륨저벤드 밖에 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절대 손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륨저벤드 하단에 있을 때는 절대 주식 지금 언뜻 보면 이 주식이 굉장히 우리가 후행스펜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주식은 여기에 매수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매수타임 아닙니다. 매수타임은 어디 후행스펜이 볼륨저벤드 안에 들어갈 때 이거 같고요. 이거 켜놓고 여러분 종목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후행스펜이 볼륨저벤드를 어떻게 내려올 때는 매도 올라갈 때는 매수 후행스펜은 지금 주가의 25일 결론은 뭡니까 25일 전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높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높아야 돼. 더 높아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더 높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25일 전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왜 망한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좌가 왜 풍족하지 못하냐 우리나라 증권 방송에 뭐가 잘못됐냐 첫 번째가 뭡겠습니까 눌림목 종목 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눌림목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눌림목 종목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유용하게 제가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유용하면 이 방송이 너무너무 유용하다 1번 1번 한없이 유용하다 2번 무조건 유용하다 3번 영원히 있어야 된다 아무 숫자나 막 쳐줘버리십시오. 막 쳐도 됩니다. 막 쳐 에헤 난리 났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유 지금 난리 납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하여튼 이번 주일도 잘 보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좋은 거 준비해서 여러분 대충성되는 청송촌님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청송촌님 신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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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에서 해외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